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출애국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우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우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룬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룬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우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우아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우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재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우아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우아께서 맹세하시기를 여우아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아둘란 기도의 첫 번째 날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 목사님을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은 최병락 목사님이십니다 아마 2015년에 저에게 오셔서 그 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도전을 주신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최병락 목사님께서는 2002년에 미국 달라스에서 세미안 교회를 개척하시고 16년 반 동안 그곳에서 참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신 후에 2년 전에 강남중앙친례교회 단임 목사님으로 부임하시게 되셨습니다 한 번은 목사님 철교를 듣는데 예수님이 이끄시는 목회를 꿈꾸고 소망하시고 그렇게 목회를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아마 목사님의 그 말씀을 주님께서 신이 이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산위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최병락 목사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목사님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박수르 목사님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너무나도 귀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코로나 중에도 여러분 이렇게 많이 나오셔서 아둘람 기도회에 주님을 찾는 모습이 너무나도 귀하고 또 감사합니다 유기성 목사님은 미국에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 또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최근에는 또 목회했던 세미안 교회 영상으로 부흥에 인도해주셔서 제 마음의 빚이 항상 커서 이렇게 초청해주셔서 두 번도 생각하지 않고 순종하면서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아둘람 기도회라고 그래서 저는 기도회에 대한 내용인 줄 알고 열심히 준비하다가 가정과 또 건강과 하나님께서 물질에 대한 우리 인생에 피해갈 수 없는 세 가지 기도를 이번 아둘람 기도회에 브레이크드루 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올 첫 번째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자녀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부부의 관계가 에덴의 행복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아둘람 기도회의 첫 번째 열매가 여러분 삶 가운데 맺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오늘 부족한 종을 세워 아버지의 이 귀한 재단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시고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종이 가리지 않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게 알려주셔서 말씀 자체가 살아 생명력이 있고 말씀 자체가 가정을 고치고 말씀 자체가 하나님께로 우리 모든 가정이 돌아오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아는 산위의 기도였는데 우리 앞에 찬양팀하고 우리 사회 보시는 목사님하고 우리의 또 간증해 주신 그 영상에 계신 분이 오늘 설교의 내용을 그대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언제나 한 사람이면 충분하거든요 예루살렘 거리를 왕래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공의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만 찾아도 그 성을 멸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한 도시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지켜주시겠다고 했는데 가정에 한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그 가정이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한 분이 누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나와 있는 여러분이 가정에 그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기도만큼 하늘의 능력을 이 땅에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저 내가 예수 믿는다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주일날만 예배를 참석한다고 여러분이 그 한 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그 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굉장히 중요한데 그 한 사람이 가정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또 기도를 해도 우리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기도의 능력이라든지 기도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또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제가 몇 가지 가이드라인을 나누는 이걸 가지고 참고하여 만약에 이렇게 기도하신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의 그 한 사람일 뿐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 막힌 모든 것을 뚫는 기도의 용사가 되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오랫동안 막혀 있었던 기도의 응답이 해결되고 응답될 줄 믿습니다 저는 어느 날 기도를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도가 뭘까 하면서 기도하는 이 자세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다가 와 이거 기도가 굉장히 놀랍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보통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 내 의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완전한 하나님 앞에 어떤 순종과 부복하는 자세 아닙니까? 우리가 무릎을 딱 꿇는 순간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보좌에서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와 내가 무릎을 꿇는 순간 하나님이 일어나시는구나 내가 일어나서 내가 원하는 대로 걸어가면 하나님이 그저 보좌에 앉아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내 발로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하고 내가 무릎에 기도를 딱 바닥에 닿는 순간 하나님이 빨딱 일어나시는 장면을 제가 보게 되면서 야 이거 기도가 굉장히 놀라운 것이구나 그러고 난 뒤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장면을 생각해 봤습니다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한다 와 그것도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내가 기도하기 위해 손을 모으는 순간 하나님은 능력의 발을 펼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아 내 손으로 내 의지대로 내 판단대로 내 마음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 손을 묶어두겠습니다 라고 내 손의 자유를 포기하고 기도의 손으로 딱 모으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의 발이 쫙 펼쳐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의 발을 도무지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전문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발이 펼쳐지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손이 모아질 때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와 이거 기도가 대단하구나 내가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고 내가 손을 모으면 하나님은 능력의 발을 펼치시고 그러다가 또 생각하니까 눈을 감고 기도한단 말이죠 하나님 내가 보고 싶은 건 마음대로 보지 않겠습니다 내가 보는 대로 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보는 대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나의 두 눈을 감아버리겠습니다 하고 눈을 감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를 뜨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는데 내가 눈을 감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번쩍 띄어지면서 여러분의 문제의 구석구석을 살피시고 감찰하시고 하나님이 보신 즉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와 이게 기도더라고요 When I kneel down, God stands up 내가 무릎을 꿇고 앉았을 때 하나님은 일어나신다 When I force my hands, 내 손을 탁 잡았을 때에 He stretches out his mighty hands, 하나님의 능력의 팔을 펼치신다는 거죠 When I close my eyes, 내 눈을 감았을 때에 He opens his eyes, wide open 하나님께서 눈을 부릅뜨고 우리의 문제를 지켜보시는 것 와 그걸 한번 제가 깨닫고 나니깐요 이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한 분이, 가정의 한 분이 이 기도의 용사가 된다면 여러분이 매일매일 가정에서 어떤 문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있고 수능을 마치신 부모님도 계실 테고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코로나 앞에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닌데 그 문제가 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내가 무릎이 여러분의 방바닥에 딱 닿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리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손을 딱 모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눈을 감고 기도하는 순간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내가 상상도 못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면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둘람 기도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같은데 내가 와가지고 두 시간 여기 앉아있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냐고요 앉아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기도하면 골방에서 열방을 경영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계시는 순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집에서 일하고 계시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사업터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고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가장 강력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기도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것 우리 코로나 기간에 얼마나 전국적으로 많은 노래를 불렀습니까? 이 찬양 아마 제일 두 찬양을 많이 불렀을 겁니다 우리가 일하지 않으나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정말 코로나 이전에 코로나 기간에 새로운 간증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또 모르겠습니다 웨이메이커 많이 부르시죠? 한국말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He's a promise keeper, way maker, light in the darkness 뭐 많이 부르면서 길을 만드시는 주 능력을 행하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He never stops, He never stops 일하시네 얼마나 많은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아마 일하느라 여기에 못 나오신 분보다 일 포기하고 나와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더 많이 일하고 계실 겁니다 기도의 시간이란 그래서 놀라운 것이지요 얼마 전에 정말 제가 또 어떤 말씀을 듣다가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걸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이것들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게 있더군요 우리가 먹을 것을 기도하지 말랍니다 입을 것을 기도하지 말랍니다 마실 것을 기도하지 말래요 이게 의식주를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자녀를 책임지는 기본적인 돌보심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평생 어떤 면에 있어서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루어지는 것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문제는 구하지 말랍니다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너희 아버지 아니냐 차라리 그 시간이 있거들랑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했을 때 이 모든 것은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내용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던 앞에 세 가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먹을 것 책임질게, 입을 것 책임질게, 마실 것 책임질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본적인 것을 아버지가 제공해 주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본권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외의 것은 구하면 주시겠다는 뜻이거든요 그거는 구하지 않아도 내가 주겠다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그러나 그 외의 것은 구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 찾으라 그러면 네가 찾게 될 것이다 두드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는 구하지 않아도 부모가 자식 챙기듯이 제공을 해 주시는데 그 외의 것은 구하지 않으면 너 필요 없나 보다 구하지 않으면 너 지금 필요 없나 보다 생각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채우실 의무가 없으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살다가 어떤 문제가 있고 구할 것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이 아니라도 나에게 이런 문제가 닥쳤네요 이 문제 제 힘으로 풀 수가 없네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툭 떨어졌어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게 필요하니 하고 그걸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요 기도 무용론에 빠집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뭐하러 기도하냐 하나님이 알아서 주실 텐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알아서 주시는 부분이 있고요 구할 때 주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6장에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는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7장에 넘어가면 7장 7절에 두드리라 구하라 찾으라라고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지금 기도하는 내용 중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기도하러 나오신 분보다 갑자기 살다가 만난 문제 때문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잘 하시는 거죠 그건 어떤 면에 있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구하기 전까지는 응답하시거나 역사하시지 않았을 텐데 다행히도 여러분이 이 밤에 나오셔서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 너에게 그 문제가 지금 급한 거냐 아 너에게 지금 그걸 응답해 주기를 원하냐 그러니까 네가 지금 그 문제에 봉착해 있단 말이냐 잘 왔다 내가 응답해 줄게 라고 기도할 때 응답되어지는 게 있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안 되는데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는 것 저는 이게 바로 오늘 저녁 이 아둘람 기도에 여러분이 나오셔서 구하지 않았으면 못 받을 뻔한 것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받을 수 있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기도를 해도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 하니까 기도도 자세가 중요하더라고요 운동선수들도 자세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테니스를 하든지 탁구를 하든지 심지어 축구 하나를 해도 지난주에 우리 사역자 수련회가 있었는데 저녁에 게임을 했는데 재기차기를 했습니다 재기차기 정말 못하더군요 재기차는 게 그렇게 어려운지 몰랐는데 잘 차는 사람 보니까 역시 자세가 좋은 사람이 재기를 잘 찹니다 전부 보니까 한 40명이 찼나요? 두 개씩밖에 못 차요 저희 아내는 0 던졌는데 안 맞더라고요 저희 아내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제일 많이 차는 사람 열 몇 개 이렇게 차는데 목사님 제가 자랑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34개 제가 34개를 차면서 이야 제가 자세가 좋거든요 자세가 어릴 적부터 제기를 많이 차가지고 모든 것에 있어서는 All about attitude 자세더라고요 기도에도 자세가 있더라고요 자 오늘 본문으로 제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가다가 리비딤이라고 하는 골짜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거든요 목축업을 하면서 고센 땅에서 지나면서 전쟁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자 430년 동안 전쟁해보지 않은 사람이 출애굽을 해서 그나마 거기에도 지금 아직 질서가 잡히지 않은 그 200만 명에 이르는 사람이 리비딤 골짜기에 이르러서 아말렉 사람들과 전투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자 이 리비딤 골짜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 생소한 광야이지만 이 리비딤 골짜기는 이 아말렉 사람들에게는 홈그라운드입니다 그리고 이 신광야 이 엔게디 광야 쪽에서 신출 귀몰하면서 전쟁에 승리하던 아말렉과 전쟁 한번 해보지 않은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을 벌이게 되어지는 이 중요한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이게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자 오늘 8절을 보면은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때의 아말렉이 와서 누구와요? 이스라엘과 어디에서? 리비딤에서 싸우니라 자 여기에 지금 누구와 누구가 싸우고 있습니까?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싸우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 전쟁의 모세가 전쟁터를 떠나서 산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산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요수와 장군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자 9절부터 15절까지 모세의 산위의 기도가 나오는데 모세가 산위로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났더니 전쟁의 양상이 바뀌는데요 16절에 보면은 전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렇게 나옵니다 16절 한번 띄워주세요 이러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누가 누구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분명히 우리가 할 때 8절에는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모세가 기도를 하고 났더니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아말렉이 싸우는 거예요 대대로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하나님 이기시죠 이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나요 우리만의 르비딤 골짜기에서 우리만의 아말렉을 만나요 그리고는 열심히 전쟁을 하지만 아말렉을 이길 수 없어요 전쟁에 신출기몰한 아말렉을 무슨 수로 이깁니까? 이길 수 없어요 이길 수 없을 때 모세처럼 우리가 산위로 올라가서 기도를 하면 희한하죠 기도한 것 뿐인데 전쟁이 바뀌어요 나와 문제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문제를 싸워주시는 거예요 전쟁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싸웠던 문제를 기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므로 하나님이 그 문제와 직접 싸워 이기시는 것 이런 그림을 잘 그리면 기도가 재밌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문제 가지고 왔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 문제와 싸워주세요 8절의 문제를 우리가 가졌을 때 9절부터 15절까지 모세의 기도를 드리면 우리에게도 16절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아말렉과 한 번 싸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싸워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모세가 산위로 올라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를 하는데 아론과 훌이 그 손이 내려오니까 전쟁에서 패하고 손이 올라가니까 전쟁에서 이기게 된 것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을 받쳐주면서 하루 종일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모세의 기도를 돕습니다 이건 여담인데요 제가 우리 교회를 강남중앙침내교를 부임하고 났더니만 통성기도를 저희도 주여 삼창하면서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거든요 양수리 수양관이 저희 교회 수양관인데 얼마나 전국적 집회를 많이 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회가 굉장히 강남 한중앙에서도 주여 삼창하면서 뜨거운 교회입니다 근데 이렇게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를 하는데 항상 모든 사역자들이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 인도를 하실 때 오른손 들고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이대목사님 계실 때 계속 오른손 들고 이렇게 했나 봐요 근데 저는 미국에 있을 때 두 손 들고 기도했거든요 항상 두 손을 들고 주여 외칩시다 그랬는데 우리 교회 오니까 오른손 들고 기도를 주여 외치고 하자고 그래가지고 한 몇 개월 지나고 궁금했어요 성경에는 보면 모세가 두 손을 들었는데 왜 우리 교회는 한 손을 들고 기도를 할까 그래가지고 전임 목사님을 잘 섬겼던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왜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한 손을 들고 기도하게 하시냐 그러니까 아 왼손은 가방을 잡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한 손으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왼손으로는 가방을 잡아라고 하도 옛날에 두 손 들고 기도하다 보니 남이 가방을 가지고 와가지고 기도 끝나고 나면 가방을 잃어버려가지고 가방 안에 아무것도 없어도 강남 사람은 가방이 비싸다고 그래서 이걸 잡고 기도해야 되니까 한 손만 들으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바꿨습니다 그래도 두 손으로 해라 가방은 다리 사이에 놓고 두 손을 올려가지고 기도하자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제가 바꿔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모세는 산으로 올라갔을까 기도를 하는데 왜 산으로 올라갔을까 이제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는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한 이유는 산은 도망갈 곳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전쟁을 할 때 수장이 평지에 있어야 앞에서 쳐들어오면 뒤로 도망가고 왼쪽에서 쳐들어오면 오른쪽으로 도망가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망가는 퇴로가 있어야 되는데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것은 만약에 모세가 산 꼭대기 있다는 것을 알고 아말렉 특공대 몇 명만 올려보내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모세가 절대로 이 전쟁이 있을 때 산 위로 올라가면 안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모세는 그게 모를 리가 없는데 그가 애굽의 왕자였는데 전쟁에 아주 능수능란한 사람이 모세였는데 왜 절대로 올라가서는 안 되는 산 위로 그가 올라갔을까 바로 그 산 꼭대기는 피할 곳이 없는 곳이라는 겁니다 피할 곳이 없는 곳으로 가야 기도가 간절하게 나온다는 것을 그는 알았던 거죠 동으로도 피하고 서로도 피하고 앞뒤로 피할 구멍을 다 내놓고 난 뒤에 기도하는 사람은 마치 초저녁에 야곱이 기도를 할 때에 참 걸음 느린 양과 손은 다 강 너머로 먼저 보내고 자기 아내들도 다 보내고 자녀들도 다 보내고 난 뒤에 야곱 혼자 남아가지고 피할 것 다 피해놓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했을 때는 아무 기도가 안 나왔던 것처럼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이 없었지만 나중에 왜 피할 길을 다 마련해놓고 기도하는 기도에 하나님 응답 안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환도뼈를 치고 나니까 도망갈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야곱에게서 간절한 기도가 나왔던 것처럼 모세가 지금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자기가 어디를 돌아봤을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내가 어디에 올라가서 기도를 해야 어느 장소에 가서 기도를 해야 가장 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간절한 장소일까 생각하니 산 꼭대기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언제 나를 잡으러 와서 내가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니 하나님밖에 없다고 나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간절한 기도가 저절로 나오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벼랑 끝에 놓았던 거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실 때에 주여 응답해 주십시오 응답 안 해 주시면 내게도 생각 있나이다 이렇게 기도해 가지고는 절대로 응답이 안 됩니다 자문 8장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했거든요 간절히 찾아지지 않으면 간절한 상황을 여러분 만드셔야 됩니다 제가 유학을 갔을 때 98년도에 갔거든요 1998년도 뭐죠? IMF 때 갔지 않았습니까? 정말 정말 힘들었습니다 IMF 기간에 많은 저희 아내도 저도 수많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또 풀타임 학생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고 난 뒤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개척교회를 공부도 덜 마쳤는데 시작해 하셔서 이거는 정말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우스 웨스턴이라는 신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난 뒤에 목회를 하다가 하는 중에 그래도 제가 목회하러 미국 간 게 아니라 공부하러 미국 갔기 때문에 이 공부에 대한 미련을 참 넣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공부를 하려고 그 다음에 사우스 웨스턴을 마치고 달라스 디올러지컬 세미너리라고 달라스 신학교를 하는데 제가 등록을 해서 다니게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 근데 제가 처음에 유학 갔던 사우스 웨스턴은 교단 신학교라서 학비가 3분의 1밖에 되지 않아 한국의 대학교보다 쌌습니다 그런데 제가 옮긴 달라스 디올러지컬 세미너리에서 제가 성소연구과정, 원어과정을 공부하러 들어갔는데 거기는 학비가 너무 비싸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학비가 점점 빚이 쌓이는데 첫 번째 학기의 학비도 제대로 제가 못 갚았는데 두 번째 학기의 학비가 또 날아오니까 아, 교회에서 제가 그때는 개척을 했기 때문에 사례를 받는 것도 아니고 교육비를 지원받는 것도 아니라서 그냥 이렇게 다 학비를 내고 다녀야 되니까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일을 한참을 바라보고 있는데 저희 아내가 이제 왜 뭐 근심 있어요? 이러고 거실로 나왔길래 여보 이렇게 학비가 또 나왔는데 나 공부 그만 할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갚을 여력이 안 되네? 학비가 꽤 쌓이니까 좀 염려가 되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기도 한번 해보죠 하고는 옷장, 미국은 클라지시라고 해서 집집마다 옷장을 열면 안에 공간이 있어요 거기 안에 들어가가지고 항상 기도를 하거든요 들어가가지고 저희 아내가 기도를 시작하는데 한 두 시간, 세 시간 기도를 하는 겁니다 막 기도를 하면 저는 그 소리가 그렇게 듣기가 좋아요 막 기도를 하고 방원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저는 거실에 앉아가지고 또 기도를 하는데 딱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보면은 응답되는지 안 되는지 압니다 이렇게 하다가 비행기가 상승하는 것처럼 막 하다가 클라지단이 막 막 휘몰아치는 기도가 이제 한 한 시간씩 막 되면은 응답된다, 응답된다, 밖에서 응답된다 나오지 마라, 응답된다 막 이러면서 이제 있다가 한 두, 세 시간 정도 되면 이렇게 나오는데 거실로 나오는데 그때 방 하나짜리였는데 얼굴이 해처럼 밝아요 딱 보니까 응답됐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보, 어떻게 하나님 응답하시대? 그러니까 응답하셨어요 어, 뭐라 그래? 어, 학비 걱정 하나도 하지 말아요 여보, 그건 나도 걱정 안 하는데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그걸 응답받아야지 걱정하지 마 이 정도 응답받고 나오면 안 돼 그러니까 아, 근데 그건 모르겠고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아요 그래 아, 그래? 그런데 그 말 끝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한 가지 먼저 하라고 그러셔요 뭔데? 우리 집에 있는 통장에 있는 돈을 다 찾아서 헌금하래요 여보,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기도하라 그랬더니만 아, 응답받고 나온 게 있는 돈 받지라는 거야? 아, 무슨 기도 응답이 그래? 라고 말하지 않고 제가 그렇게 말했으면 목사가 아니죠 그래도 왠지 잊어버렸던 것이 생각난 것처럼 제가 무릎을 치면서 아, 그 방법이 있었네 아, 그래 이래도 없고 저래도 없는 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그리고는 둘이 은행을 찾아가가지고 ATM 머신에서 전재산을 찾았습니다 전재산이 얼마냐면은 한 120만 원 정도 됩니다 천불 정도가 됐어요 천백불이 좀 안 됐는데 그걸 찾아와가지고 봉투에 넣고 난 뒤에 하나님, 전재산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뒷말은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전재산 드립니다 이렇게 하고는 주일날 그 전재산 헌금을 다 드린 겁니다 사실은 돈이 더 필요한데 역으로 그냥 다 드린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고는 주일을 잘 마치고 난 뒤에 월요일 아침에 전화가 한 통 옵니다 천백락 목사님이십니까? 예, 아, 저희는 목사님 교회 다니는 성도는 아닌데 목사님 CD로 이렇게 마켓에 갖다 놓으면은 미국에서는 듣고 그러는데 목사님 설교를 오랫동안 듣는데 오늘 점심때 영동장이라는 식당에서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전화가 오는데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면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됩니다 그러고는 이제 저희 아내랑 이렇게 나갔죠 나가가지고 설렁탕을 이렇게 먹고 부부가 나오셨더라고요 한 60대 중반 정도 되시는 부부신데 이런저런 말씀에 언제 말씀에 은혜를 받았고 언제 하셨던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았고 이야기를 쭉 하시고 난 다음에 설렁탕 하나를 다 먹고 나니까 목사님 이거는 교회한테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희 마음에 부담이 있어 조금 조금씩 모은 건데 목사님한테 저희가 드리는 거니까 목사님 꼭 필요한 데 쓰세요 라고 해서 봉투를 주시는데 그걸 집에 가져와가지고 딱 열어보니 딱 저에게 필요한 학비가 딱 들어있었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항상 설교를 끝까지 들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전 재산 드리면 월요일 날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전화도 안 왔고 만나자는 사람도 없고 그 봉투는 더더욱 안 만났으니까 없고 하나님은 드시고 말았습니다 저희의 천부를 드시고 말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더라 아니 나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할 때 그렇게 드렸더니만 10원도 안 남고 10원도 안 모자라이고 딱 그 돈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간증을 수도 없이 들었는데 왜 나에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가 하나님은 드시고 말아버리는 것일까 아 아무래도 안 일어났어요 우리 하나님은 잘 드시더라고요 안 주셔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하나 벌어졌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지난주에 드렸던 기도와 이번 주에 드리는 기도가 달라졌어요 천불이 통장에 있을 때 드렸던 기도는요 미국은 또 학비를 분납 제도라는 게 있어서 뭐 한 500불씩 500불씩 매달 이렇게 내는 것도 있어가지고 천불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두세 달은 분납으로 버틸 수 있어서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 학비가 없어요 학비 주세요 하면서도 머릿속에 천불이 있으니까 만약에 안 주시면 이거 가지고 좀 분납해야지 그 사이에 무슨 일 일어나겠지 이러면서 자꾸 이 천불이 제 기도를 막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드리고 나니까 이번 주 기도는 아무것도 없는 벼랑 끝에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I have nothing You have everything Give me your everything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모든 것을 아무것도 없는 저에게 좀 주십시오 지난주 기도와 이번 주 기도가 천불이 있고 없고요밖에 차이가 아닌데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했던 것처럼 기도의 수준이 간절해지는 거예요 야곱이 이 환도뼈가 부러지기 전 초저녁 기도하고 부러지고 난 뒤에 도망갈 수 없을 때 나온 기도는 다른 거죠 플랜 B가 사라져버린 기도 아무런 세컨드, 절드의 어떤 내가 만들어놓은 계획이 다 사라져버린 이제는 하나님 밖에는 소망이 없는 기도 거기에서 간절한 기도가 제가 한 달이 나오는데요 놀랍게도 아까 했던 간증이 한 달 후에 일어난 진짜 간증입니다 그러니까 드렸다고 하나님 바로 막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받는 그런 간증도 있겠지만 그 간증은 그런 간증이 아니에요 기도가 바뀌니까 생긴 간증이에요 간절해짐으로 말이야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고 싶었던 거죠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네가 나밖에는 소망이 없다고 간절해지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저녁에 나오셔서 기도하신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나오셨는데도 들으시는 분이 있고요 하나님이 안 듣는 기도가 있습니다 차이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밖에 없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는 문제가 많은데 다 간절한가 보니까 그러지도 않아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에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스몰 비즈니스를 시작했는데 너무너무 사업을 야심차기 시작했는데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오셔가지고 목사님 정말 이 사업이 복이 될 줄 알았는데 너무너무 지금 힘들어가지고 사업이 지금 망하게 생겼는데 어떡할까요? 저도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이분이 이민 와가지고 해놓았던 걸 다 이렇게 비록 큰 사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야심차기 시작했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제가 단임 목사로서 이렇게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사님께 집사님 기도합시다 기도를 하는데 집사님 금식기도 해보셨나요? 안 해봤는데요 우리 3일 금식기도 합시다 집사님도 3일 금식기도 하고 저도 집사님 위해 3일 동안 금식해드릴게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는 금식기도에 들어갔어요 와 힘들대요 정말 3일 금식이 그날 되게 힘들었어요 저의 기도를 위해서 3일 금식하는 것도 힘들텐데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게 이틀째도 배가 고프고요 너무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금식기도가 힘든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주님보다 먹는 게 더 많이 생각나기 때문에 사실은 힘들어요 항상 저는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연초 1월 1일, 2일, 3일에서 목사님 한 대여섯 분하고 금식을 했거든요 3일 동안 3일 동안 금식하러 기도원에 올라갑니다 3일 동안 목사님 대여섯 분하고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3일 내내 먹는 얘기만 하고 내려옵니다 한국에 가면 어디 가면 그 갈비가 맛있다느니 주소 적어놓고 막 이런 얘기 그러다가 3일 내려오는데 힘들어요 금식기도가 3일째 되는데 정말 제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을 찾아갔어요 집사님 잘하고 계시나 보니 아 집사님은 표정이 아주 밝으시더라고요 나는 다 주고 가는데 그래서 아 집사님은 금식이 안 힘드세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저보고 아 금식 안 하는데요? 그분은 금식을 안 하신 겁니다 저만 금식을 하고 문제가 너무 큰데 간절하지가 않더라고요 이분이 오히려 단임 목사는 그분을 위해 3일 금식하고 있는데 당사자는 아유 나 금식 못합니다 이러고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제 마음에 너무 안타깝지만 응답 안 되겠구나 응답 안 됐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기업이 힘들어져서 응답이 안 됐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냥 앉아있다고 시간 때운다고 이 자리에 아둘람 기도에 나오셨다고 하나님이 다 골고루 응답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걸 하셔야 됩니다 간절하게 스스로 여러분이 세워놓은 플랜 B, 플랜 C를 다 접어버리고 스스로 모세가 알았어요 평지에서 드리는 기도하고 산 꼭대기에서 드리는 기도가 다르다는 걸 모세는 알았던 거지 평지에서 왼쪽으로도 도망갈 길 열어놓고 오른쪽으로도 도망갈 길 열어놓고 앞으로 뒤로도 도망갈 길 열어놓고 평지에서 드리는 기도나 도망갈 곳 하나도 없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특공대 올라오면 바로 내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사면 초과에 나를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는 절대로 같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 가장 위험한 곳을 택해 다른 말로 하면 가장 기도가 절절하게 나오는 위치를 찾아보니 산 꼭대기였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 속에 이러한 스스로를 산 위에 세우고 간절한 기도가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몇 가지가 있지만 시간상 좀 줄여가지고 왜 또 산 위에서 그가 기도를 택했을까 보니까 빨리 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그 산은 모세에게 있어서 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모세의 역사는 항상 산에서 일어났거든요 호랩산에서 신의 산에서 그러니까 좀 상징적인 거지만 위기가 닥쳤을 때 모세에게 가장 먼저 생각난 곳은 산입니다 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뜨겁게 역사해 주시는 장소였기 때문에 여러분만의 산이 있을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아내에게 있어서 산은 클라젯이거든요 문제만 있으면 클라젯 안에 들어갑니다 클라젯 안에 들어갑니다 어떨 때는 그 기도가 너무 응답이 잘 되니까 아이들을 기도로 키우는데 아이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엄마 기도 시작한다 하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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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이 기도의 능력을 너무 잘 믿어요 엄마 기도 시작한다는 걸 굉장히 현실적으로 믿어요 그 감옥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감옥이 아니라 그 클라젯 안에 들어가가지고 갑자기 뭐가 떠가지고 놀랐습니다 기도를 하는 그 클라젯이 누군가에게는 산이 되겠죠 하나님을 잘 만나는 이 중에는 새벽이 언제나 언제나 위기가 닥쳐왔을 때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 기도했던 사람에게는 그게 산입니다 살다가 바빠서 그 산을 내려온 지 오래된 분 계시죠 어떤 분은 새벽 기도를 안 가도 되는 분이 계셔요 그러나 어떤 분에게 있어서 산이 새벽 기도인 사람이 있어요 새벽 재단에서 기도할 때 응답이 잘 되어서 평생 살아왔는데 내가 바빠서 새벽 기도를 지금 1년째 2년째 쉬고 있다면 어떤 분은 괜찮지만 그래서는 안 되는 분이 쉬고 있다면 그분은 그 산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산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 있어서는 이 금요 성령 집회입니다 누구는 새벽이지만 누구는 금요 성령 집회 때 주님 만나고 응답받고 은사받고 울고 주님 만났던 곳이라면 이곳에서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응답 주시니까 사업도 잘 되고 만날 사람도 많고 찾아갈 곳도 많아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분들 지금은 코로나니까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 100번 이해하지만 그게 아니라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바빠서 그런지 못 나오고 있는 그분은 이 산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산이 회복되고 이것이 바로 절대로 내려와서는 안 되는 그분만의 산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금식 기도가 되겠지요 힘들 때마다 금식을 시작해서 금식하면 문제 하나를 넘어가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셨는데 이제 금식한 지도 몇 년 되신 분들은 그 산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모세에게 있어서 산은 언제나 힘들 때마다 날 찾아주셨던 하나님이 계신 곳이 산이었기 때문에 아말렉과 전쟁이 일어나니까 가장 먼저 생각난 게 산이 어디 있지 산이 어디 있지 산이 저기 있구나 하고 올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모세의 세 번째 기도 왜 산으로 올라갔을까 산은 하나님의 눈으로 내 문제를 내려다볼 수 있는 곳입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전쟁을 보면 아말렉 군대가 어디로 오는지 우리 군대는 어떻게 편성을 해야 하는지 어디에 퇴로가 있는지 아말렉 군대는 어디에 매복해 있는지 군사의 숫자는 뭔지 맨땅에서는 안 보이는데 높은 산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보이는 겁니다 기도는 내 눈으로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높이 올라가 하나님의 눈으로 내 문제를 내려다보면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어느 정도로 기도해야 할지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소 5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십니다 내 뜻대로 구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처음에 내 뜻을 하나님께 아뢰기 위해 가지고 열심히 하다가 기도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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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서 마무리하는 게 우리의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의 시간은 내가 하나님처럼 높이 올라가 내 문제를 객관적으로 내려다보는 시간이라는 거죠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큰 한국의 선교단체에 중보 기도를 전체 담당했던 선교사님이 계셔요 선교단체는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에 중보 기도가 제일 필요한데 그 큰 선교단체의 중보 기도를 담당했으니 이분의 영성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그 책임을 맡으니까 대충 기도해서는 안 되겠다 선교단체 전체의 영적인 것을 관리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분이 무슨 결정을 하냐면 3년 동안 집을 나가지 않습니다 3년 동안 집 안에서 방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기만의 산을 만들어 기도를 한 거죠 그러고는 눈을 뜨면 뭘 했냐면 방 안에 전체 세계 대통령 사진을 다 붙여놓고 그 밑에 세계 국기를 다 붙여놓고 기도 제목을 이렇게 해놓고 눈 뜨면 하루 종일 대통령 한 명씩 안수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3년을 밖으로 나가질 않은 겁니다 그 표호는 골방에서 열방으로 3년을 다 기도하고 나니까 밖으로 전혀 나가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세상으로 나가라 말씀하시더랍니다 딱 그때 됐는데 3년 동안 기도가 쌓였으니 이게 어마어마한 기도가 쌓인 것 아닙니까? 그때 이분이 밖으로 나가기 전에 어디서 든 마음이지? 이 마음이 들더래요 내게 능력이 임했구나 생각을 해서 너희에게 교자시 하나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옮겨오라면 옮길 것이요 바다 가운데 빠지라 해도 산이 바다로 빠질 것이요 라고 하는 그 말이 갑자기 확 믿어지더랍니다 그래서 그걸 실험해 보고 싶었답니다 내가 명하면 산이 바다로 빠지는 거 그래서 혼자 너는 그걸 믿느냐 하니까 조금도 의심이 안 되더래요 그래서 3년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이제 산에 올라가서 바닷가운데 빠뜨리는 일을 하고 싶더라 합니다 혼자 해놓으면 아무도 안 믿을 것 같아서 친한 친구 두 명을 불렀대요 두 명이 뭔데 뭔데 하니까 따라와 따라와 하고는 서울에 여기 어느 산을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북한산이 보이고 도봉산이 보이고 저는 서울산 잘 모르니까 이름을 대충 그렇게 하겠습니다 북한산이 보이고 도봉산이 보이고 한강이 쫙 흐르는데 고민은 이거예요 명령하면 반드시 한강으로 빠지게 되어 있는데 북한산을 빠뜨릴까? 도봉산을 빠뜨릴까? 이게 이제 고민이지 빠지는 건 염려가 안 되더래요 그래가지고 올라가서 뭐 하냐고 친구들이 내가 오늘 산을 빠뜨릴 테니까 너네들 못 봤다 그러지 말고 증인이 좀 돼달라고 그러니까 네가 3년 동안 살더니 미쳤구나 3년 동안 네가 집에 있더니 미쳤구나 딴소리 하지 말고 못 봤다거나 하지 말고 그것만 증인 한 명 가지고는 안 되니까 두 명 증인을 하라고 그래서 산이 잘 보이는 그 위치에서 마음에 물었답니다 너에게 겨자씨에 하나만한 믿음이 있는가? 아니 아멘 저 산을 명하여 한강에 빠지라 그래도 빠질 것이냐? 아멘 두 가지가 믿어지더랍니다 그래서 북한산아 내가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한강에 빠질 지어다 딱 명령했는데 여러분 웃으셨죠?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기적이 일어났는데 무슨 기적이 일어났냐면 산이 그대로 있더라 합니다 안 빠지고 그대로 있더라 합니다 왜 기적이냐면 왜 기적이냐면 그분에게 있어서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산이 빠지는 게 상식 그 예수의 이름을 거역하고 그대로 있는 게 기적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친구들이 막 옆에서 이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했겠죠 그게 빠질 리가 있냐? 잠시만 못 들었을 수도 있다고 두 번째 북한산아 내가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한강에 빠질 지어다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대로 있는 겁니다 3년의 세월이 다 무너지는 것 같고 내가 이 정도의 능력도 없이 무슨 사역을 하냐고 화가 화가 나가지고 친구들은 뒤에서 뭘 욕을 하든지 뭘 하든지 신경 안 쓰고 시끄러리면서 집으로 뛰어왔답니다 그리고는 이 분을 참지 못해가지고 방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대통령 사진을 다 찢어버리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울었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 방으로 아들아 슬프냐? 3년 세월이 무심합니다 뭡니까 주님? 아들아 나 지금도 그 산 빠뜨릴 수 있다 내 말 한마디면 산이 걸어 들어갈 수도 있고 내가 40일 동안 비가 오게 해서 산사태로 다 그 산이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할 수도 있고 포크레인으로 개발을 지켜가지고 그 산을 없이 만들 수도 있고 나는 그 산 바다에 빠지는 방법 20가지도 넘게 알고 있다 그런데 아들아 나는 그 산을 옮기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러시더래요 아들아 나는 할 수는 있는데 그 산을 옮기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러시더래요 그때 이분이 너무나도 놀라운 걸 깨달은 겁니다 3년의 응답을 깨달은 거예요 기도는 내가 산을 옮기고 싶을 때 옮기는 용도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산을 옮기고 싶으신지를 묻는 것이라 그의 뜻대로 구하면 이루십니다 내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이 마치 요술 병에 나오는 지니처럼 내가 명령하면 무조건 수행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그 분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이 무엇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각오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주님 뜻에 있으니 나의 각오 서는 것 기도는 산위로 올라가서 주님은 내 문제를 어떻게 보실까? 내가 지금 간절하게 우리 자녀를 놓고 기도하지만 간절히 내 사업을 위해 기도하지만 내 남편은 아내를 놓고 기도하고 있지만 산위에 올라가서 보면 남편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라는 것도 보일 때가 있고 내 속 속이는 자녀 문제가 아니라 부모인 내 문제가 잘못됐다는 것도 보일 수 있고 내 눈으로 내 문제를 보고 내 뜻대로 이거 바꿔주세요 저거 바꿔주세요 할 게 아니라 다시 한 번 기도의 동산에 올라와 주님의 눈으로 내 문제를 바라보면 지금까지 어쩜 어쩜 면에 있어서 해왔던 모든 기도를 다시 재수정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바뀌어야 될 사람이 나일 수도 있고 진짜 기도해야 될 것은 사업이 아니라 믿음일 수가 있고 진짜 문제는 내 재정의 문제에 사고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재정의 문제가 서지 않았던 것이 보이기 시작했고 모든 것이 주님의 눈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그래서 우리는 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눈으로 이글아이라고 그러죠 독수리의 눈으로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모세가 왜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했는가 그 전쟁을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모세가 도망을 가버렸어요 아직 리더십이 서지도 않은 요소아에게 맡겨놓고 전쟁에서는 이순신 장군도 내가 죽은 걸 적군에게 알리지 말라고 할 정도로 리더의 리더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 앞에 탑 리더십인 모세가 사라져버렸어요 이 전쟁은 정말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전쟁입니다 모세가 왜 그랬을까요? 광야 40년을 지나야 하는데 모세를 바라보고 200만 명이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은 모세의 리더십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모세는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고 그 전쟁은 친히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것으로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이 백성을 하나님 손에 맡겨버린 거죠 여러분 하나님 손에 맡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사실은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을 여러분의 남편과 자녀를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건 어렵지요 제가 미국에서 16년 반 동안 목회하면서 한국을 들어올 때 1년 동안 못 들어온다고 거절을 하고 거절을 하면서 개척해서 16년 반 목회한 교회를 어떻게 두고 옵니까? 어떻게 두고 옵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따지면서 거부를 했는지 몰라요 저희 아내와 저도 내 마음 바뀌면 당신 잡아주고 당신 마음 바뀌면 내가 잡을 테니까 우리는 한국 절대로 가지 말자 그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또 다짐을 했는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시더라고요 가라 말씀하시는데 여러 사인을 통해서 하나님 못 갑니다 어떻게 세미안교를 두고 갑니까? 그때 하나님 제 마음에 주신 마음이 그겁니다 이 교회가 네 교회면 있고 내 교회면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교회를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제가 우리 세미안교회는 주님의 교회지 어떻게 최병락의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때 이에 맡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맡기고 나니 저보다 훨씬 훌륭한 후임 목사님을 하나님은 이미 다이아몬드를 예비해 두셨고 제가 떠난 뒤에도 교회는 더 많이 지금 성장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얘기로 마칠게요 자녀들이 문제였습니다 떠나오려니 아들은 고등학교 1학년 딸은 고등학교 3학년 여러분 부모가 한국을 예를 들자면 열심히 일을 하고 자녀 교육을 위해서 자녀들을 유학을 떠나보낼 수는 있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원해서 유학을 갈 수도 있고 저희 자녀들은 조금 다른 경우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나서 엄마 아빠와 잘 살다가 엄마 아빠가 눈두부니 사라져버린 거예요 한국으로 가버리고 없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니까 떠나올 수가 없는데 참 아이들과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많은 대화를 하는데 그때 우리 부부에게 주셨던 하나님 말씀은 네 아이면 네가 품고 있고 네 아이면 맡기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때 또 나온 노래가 뭐냐면 요괴벳의 노래가 나와가지고 너의 삶을 들인다 정말 많이 부르면서 하나님께 그 아이를 맡기고 떠나오게 되었습니다 자녀들 아이들도 믿음 안에서 잘 커서 그렇게 완강하게 거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저희 아들은 아빠 그 아이는 굉장히 순종적인 아들인데 부모의 책임을 다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저희 부부 그게 얼마나 Do your responsibility as my parents? 이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막 태권도를 워낙 잘해가지고 벽을 뚫어가지고 이만큼 뚫려가지고 크리넥스 하나를 다 쓰면서 울고 하는데 붙잡고 울고 엄마 아빠인가 엄마 아빠인가 나중에는 나중에 그 두 아이가 서로 회의를 하더니만 저희 부부 보고 아빠 엄마에게 가라고 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데 우리 보고 안 가라고 말씀하실 리가 있겠어요 엄마 아빠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많으니까 하나님이 정말 가라 그러면 가세요 우리 잘 있을 겁니다 하고 둘이 얼마나 잘 버텨내는지 맡기니까요 이 산위의 기도가 절로 나오는데 맡기고 나니까 세미안교의 전송도가 저희 두 아이를 위해 기도해 주고요 두 아이를 놓고 왔다고 우리 강남중앙침내교의 전송도님이 둘이를 위해 기도해 주니 붙잡고 있었으면 우리 부부만 기도해 줬을 텐데 놓고 오니까 수천, 수만 명이 기도를 해주고 있으니 그 아이들은 복받은 거죠 욕한정이 도움이 될 것 같아 이제 마치겠습니다 어느 날 여기 왔는데 저희 아들이 태권도가 4단이에요 태권도가 4단이라서 미주에 있는 시애틀에서 하는 태권도 시합을 나간 겁니다 전국 대표로 이제 텍사스 대표로 근데 엄마가 여기에서 이제 산위의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산위의 기도 산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전쟁에 승리하는데 저희 아내가 무슨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우리 영광이 전국 최전 나갔는데 태권도 하는데 겨루기를 하는데 한 대도 안 맞고 금메달 따게 해주세요 저는 그런 기도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겨루기를 가서 한 대도 안 맞고 금메달을 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옆에서 듣다가 여보 많이 맞고 금메달 따는 경우는 있어도 아니면 금메달을 포기한 한 대도 안 맞으려면 포기해야지 한 대도 안 맞고 금메달을 따는 방법이 있나? 그러니 아이고 하여튼 성경에서 입을 넓게 열라 그랬으니까 나는 네 기도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믿음이 작아가지고 그 기도가 싹 잘 안 나오는데 저희 아내는 시간 맞춰가지고 그 시합하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스탑워치를 해놓고 하나님 한 대도 안 맞고 우리 영광이 금메달 따게 해주세요 한 대도 안 맞고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들들을 책임진다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면서 얼마나 능력 기도를 하는지 그러고 난 뒤에 새벽역에 시차가 있으니까 아들이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금메달을 땄어!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금메달을 땄구나 진짜 축하해 안 아파? 엄마! 한 대도 안 맞고 땄어! 한 대도 안 맞고 땄대요 어떻게? 엄마! 내 체급에서 한 명도 안 나왔어! 나가 봤더니만 자기 체급이 나이가 어린데 사단이거든요 자기 체급에서 한 명도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겨루기 준비 흥! 금메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대도 안 맞고 금메달을 땄 이런 일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진짜 이야기를 재밌게 전했지만 산위의 기도 맡기는 기도 퇴로가 없는 기도 하나님이 늘 잘 만나 주시는 여러분만의 산을 찾아서 이 아둘람굴 기도에 정말 두 손을 높이 들고 모세처럼 기도하면 내가 정말 손을 모으고 기도하면 하나님 능력이 파리되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 일어서시고 눈 감고 기도하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의 자녀 가정 넉넉히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여러분만의 산위에서 모세의 기도처럼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른 다음에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오늘 특별히 첫 번째 아둘람굴에는 가정의 회복이니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저는 이곳에 와서 손을 들고 기도하지만 또 이 시간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손을 들고 기도하는 가정가정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만의 아둘람 이 기도가 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계획을 세워놓은 것을 오늘 밤 다 포기하고 하나님만 구합니다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했으니 주여 이 밤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여 REALLY 우리의 빛을 빛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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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wedverarial round 마침내 주 오셔서 내의 빛을 빛 우리 위해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그대의 빛을 빛 이 땅과는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내의 빛을 빛 우리 위해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그대의 빛을 빛 이 땅과는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내의 빛을 빛 우리 위해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그대의 빛을 빛 이 땅과는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내의 빛을 빛 우리 위해 부시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